안녕하십니까. 참가 번호 78번 강순훈입니다. 불의 곡목은 차라리 꿈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오늘 불러보겠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맹세하던 그 사랑이 떠난다고 말도 없이 바람 따라 사라졌나 슬픔에 찰리어서 보도계 꾸는 뭘 차라리 꿈이라면 꿈이라면 뒤결이 꿈이며 당신이 가슴 아프게 나만 홀로 남겨놓고 떠난다고 말도 없이 법은 따라 사라졌나 슬픔의 책이여서 오도에 부는 몸 차라리 군이라면 군이라면 지키리 군이라면 군이라면 지키려면